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 입니다 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10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하트 인사 뿡뿡 네 그러면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퍼플 아 얘가 퍼플이네 퍼플 그리고 프루시안 블루 오렌지 레드 핑크 라이트 그린 원투신화 그리고 스카이블로우 옐로우 티타늄 화이트 셀 활성제는 화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이는 코팅지 여기 있죠 네 이렇게 긁을 때 사용합니다 아 그리고 어 요 보이는 요거는 퀴즈업봉 네 이렇게 그릴 때 네 작업할때 사용합니다 아 그리고 캠퍼스 사이즈는 6F 캠퍼스 40.9 곱하기 31.8cm 네 요 재활용 캠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이는 꽃모양은 아 제가 오늘의 주제 참나리꽃입니다 네 참나리꽃의 순결 네 꽃말이죠 네 영어로 꽃좌스비 네 그리고 아 순결의 에너지를 참나리꽃을 통해서 오늘 아 예쁜 순수한 순결의 에너지를 그려서 여러분들과 응감하는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쁜 참나리꽃을 어 그래서 항상 어 아름다운 순결한 그러한 날들이 많이 이루시라고 네 오늘 예쁘게 저와 함께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팍팍 전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참나리꽃 꽃모양 오늘은 음 참나리꽃이 어 오렌지색이 거든요 네 그래서 어 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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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짜는 모양을 한번 그려보고 한글로 먼저 써야되겠죠 네 한글 글자로 순결 네 이렇게 쓸거야 순결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자 이게 좀 안나와요 각종하다가 잘 뚫어서 예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결 나옵니다 순 다음걸로 순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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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쁘게 써줬습니다 조금 밝아서 안보이긴 하지만 어 다음은 음 조금 보이게 하늘색으로 라이트 그린이죠 라이트 그린으로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순결 창수의 창수의 허벅 장어 어 창수의 장면이 나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